큐마시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위치한 의료용품 및 기타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체입니다. 큐마시스는 2021년 7월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4.47% 하락한 만 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7월 5일 대비 약 0.8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4월 29일 2만 8,35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3월 9일 5,3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7월 9일 5,683만 가장 많았으며, 2021년 3월 3일 3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큐마시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34%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1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451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21만 주를 순매도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1년 7월 9일 가장 많은 43만 주를 매수하였고, 2021년 7월 12일 가장 많은 56만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62%에서 약 0.88%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1년 6월 8일 약 3.84%, 최저 지분율은 2020년 8월 5일 약 0.09%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457억 1,721만 원이며, 2015년 84억 대비 약 440.6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253억 5,833만으로, 2015년 마이너스 7억 대비 약 3,325.1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55.47%입니다. 순이익은 약 209억 3,724만 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19억 대비 약 1,193.1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5.8%입니다. 휴마시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9.67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5.8배에 비해 약 611.47%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17.6배, 코스다 평균은 16.43배,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평균은 마이너스 11.61배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76배이며, 지난 2015년 0.94배에 비해 약 1,251.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상장사 평균은 3배, 코스다 평균은 3.61배,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평균은 7.85배입니다. ROA는 30.7%, ROE는 43.01%입니다. 휴마시스의 시가 총액은 6,211억 6,22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29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457억 1,7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626위, 코스닥 종목 기준 893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253억 5,83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27위, 코스닥 종목 기준 173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순이익은 209억 3,72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79위, 코스닥 종목 기준 168위, 의료용품 및 기타 의학 관련 제품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지난 7년간 휴마시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19년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간 8월의 29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의 마이너스 20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